자은이 맞구나 아빠야 아빠야 자은아 아빠 아빠 맞아요? 정말 아빠야? 그래 자은아 아빠야 우리 딸 자은이 맞구나 자은이 맞구나 아빠 돌아왔어 아빠 살아 돌아왔어 아빠 거기 어디야? 내가 지금 갈게요 어디야? 네 알겠어요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?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어요? 지금 공학이시래요 장씨 내 차로 가요 오늘 같은 날은 차 필요한 거 알죠? 뭐해요? 가요 어서 엄마가 좌우로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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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괜찮아? 다친 데 없어요? 아픈 데 없어? 괜찮아. 우리 딸 잘 있었어.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있었어. 괜찮아. 우리 딸 잘 있었어. 됐어. 그럼 됐어. 아빠, 괜찮아? 아빠, 괜찮아? 아빠, 괜찮아? 아버지는 네 믿어? 둘 중에 하나에만 한다면 차라리 내 자식을 아프게 하는 게 낫다 싶었어. 네가 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만큼 아버지 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. 아버지 판단이 옳았다는 걸 보여줘.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, 이 일은.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거나 나빠지거나 좋아질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살아나갔겠어. 오래 끌지 마. 끌으면 끌수록 너랑 자은이 더 힘들어져. 이번 주 안으로 끝내. 그런 줄 알고 가. 아버지. 너 할 말 없어. 자은이 모르게 하고 싶은 건 이번 주 안으로 끝내. 나의 마음은 아니요. 말야. 감사합니다.